안녕하세요. 봉화약용작물연구소 김병성 연구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미자 주요 성분 및 효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미자는 오미자과의 식물로 오미자, 흑오미자, 남오미자 등 세 종류가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재배하는 오미자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한방에서 건오미자를 주로 약재로 사용하며 오미자청 등의 인기로 재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흑오미자는 제주도의 중산간 지방에 분포하고 있으며 열매가 검은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남오미자가 있는데 남해안 지방의 중심으로 자생, 조경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의보감에서의 오미자 효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인신의 형기를 양생하며 신경정신 증상을 다스리고 체내의 비생리적 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심장, 간장, 기, 혈이 허약한 체질에 복용하면 좋다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위별 약효로는 과실은 강장제, 수렴제, 기침약으로서 이용되며 C뿌리 줄기의 생약은 순환계와 호흡계의 자극제로 이용되고 있으며 입의 추출물은 정신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미자의 그럼 주요 성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의 주요 성분은 디옥시시잔드린, 고미신A, 시잔드린B, 시잔드린C, 시잔드린, 시잔데널리이 있으며 시잔데린A, 시잔데린B 등이 있습니다. 주요 생리활성 물질로는 오미자는 항암작용, 항바이러스작용, 간보호작용, 항염증작용, 신경안정작용 등이 있습니다. 그럼 오미자의 주요 효능 중 간보호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의 주요 성분들은 아세트아미노펜 장기 복용으로 유발된 간 손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간을 보호하며 간을 보호하는 효과는 다른 성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고미신A에 의해 간보호 활성이 증가하는 메커니즘이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로 오미자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항암활성인데요. 고미신A의 경우 대장암세포인 HCT116에서 캐스패스7을 절단함으로써 암세포 사멸활성을 나타내며 암세포 증식에서 고미신A는 암세포를 극단적으로 억제하며 종양을 괴사시키는 연구결과가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고미신N은 백혈평세포를 사멸을 유도하였고 간암세포에서도 같은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고미신N 같은 경우는 위암세포와 난수암세포 두 가지의 모두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최근에 밝혀지고 연구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오미자의 작용 중에 신경안정작용이 있는데요. 천연물질인 오미자 리그나는 신경세포 사멸 및 인지장애의 효과가 있으며 과실에 포함된 다당유도 역시 신경전달 물질의 수준을 높여 중요한 신경안정 역할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오미자의 기능성 성분은 합성물이 아니어서 졸음을 유발하지 않으며 항우울 및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알츠하이머, 파킹슨 병 및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등에도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오미자의 효능으로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시잔드림 B와 디옥시 시잔드림이 HIV-1 바이러스 역전사 효소를 억제하며 시잔드림 B는 세포에서 HIV 바이러스 복제 초기 단계를 손상시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원리가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또한 오미자는 식물 바이러스에도 활성을 나타냈는데 시잔드놀과 합성 유도체 모두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대한 활성이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미자를 이용한 여러 식물의 방제식이 및 배율 등의 설정을 하여 그런 오미자를 병해충 방제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미자의 효과에는 항비만 효과가 있습니다. 오미자의 과실 추출물의 기능성 성분인 성분은 지방세포를 분할을 억제하며 고도비만이 유도된 쥐에서 체중 및 지방조직이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를 더욱 세분화해서 곰신애니 성분이 쥐 지방세포를 억제하여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네이처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항비만 효과를 이용하면 다이어트와 연관성이 높아 리그나 성분을 이용한 체중 감량 제품 개발이 가능하여 상업적으로도 아주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미자에 대한 효과 중 화장품으로 사용 가능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미자 C-오일의 주요 성분인 팔미틱산과 올레익산은 열에 의한 성분 변화가 없고 소재 자체의 안정성이 뛰어나 항산화 효능이 마카디아 오일과 올리브 오일에 비하여 높고 콜라겐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미자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항염증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잔드림 B와 시잔드림 C는 신체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인 그루타티온의 생성을 촉진하여 자외선에 의한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보고도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